28번 보겠습니다. 28번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28번, 30번이 되게 어려운데 한번 차분히 살펴볼게요. 문제 한번 어떤 걸 하는지 읽어보는 거야. 동전이 이렇게 4개가 있대요.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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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입니다. 그냥 HT라고 쓰겠습니다. 헤드와 테일이죠. 그다음 뭐냐? 4개 동전 중에 임의로 1개를 택해서 한번 뒤집습니다. 즉 뭐냐?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딱 선택했어. 그럼 뭐냐? 당연히 이렇게 뒤, 앞, 앞, 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몇 번 하는 거냐? 처음에 이렇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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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시작해서 몇 번, 다섯 번 반복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때 그리고 뭐냐?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조금 힌트를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아, 모두 같은 면 중에서든 모두보다 앞면도 있고 그다음 뭐냐? 뒷면도 있다는 걸 애초에 좀 케이스 분류를 시켜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냐? 어차피 앞면, 뒷면을 따로 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번 이제 해보는 거야. 한 번 해봐. 내가 아까 이거 하나 뒤집었지? 그럼 얘를 다 앞면 되게 한 번 만들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또 뒤집어요. 얘를 또 뒤집었어. 그럼 뭐야? h, h, h 뭐 된다? t가 되겠죠. 그리고 뭐야, 여러분들? 얘를 얘도 뒤집어봐. 그럼 h, h, t. 난 뭐가 된다? t가 됩니다. 그리고 뭐냐? 어? 나 이제 한 번, 두 번 설명했어. 두 번 밖에 안 남았어. 그럼 뭐야? 둘 다 뒤집어야겠죠. 지금 뭐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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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되겠고요. 그다음 뭐냐? h, h, h 뭐냐? h가 딱 되겠습니다. 그쵸? 결론은 뭐야, 여러분들? 결론 보니까 아, 이 제일 오른쪽 거 있잖아. 얘는 뭐다? 얘는 이제 한 번 뒤집거나 혹은 뭐냐? 세 번 뒤집거나 다섯 번 뒤집거나 하는 식으로 뭐냐? 홀수 번 뒤집어야 됩니다. 뭘 만들려면? 앞면을 만들려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원래 앞면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뒤집었어?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뭐냐? 이런 친구들은 내가 다 앞면 만들고 싶을 때는 뭐냐? 짝수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다 이제 모두 앞면을 만드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뭔가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잖아. 동전을 선택하고 뒤집는다. 선택하고 뒤집는다. 이걸 하는데 그거보다 다섯 번 반복한다는 얘기라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써 있는 이유들이 여러분들한테 한 번 또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야. 다섯 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순서의 개념이 있어 없어? 순서의 개념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즉, 여기서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뭘 찾는다? 순서를 생각을 해서 그걸 또 이제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을 잘했어. 근데 순서를 아예 고려 안 해서 틀린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중복조합 쓰면 안 되냐? 아니면 그냥 부정방식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냐?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얘를 이제 뒤집고 뒤집었잖아요? 순서를 바꿔서 반대로 하면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먼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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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를 만들어. 그리고 그냥 똑같은 건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뭐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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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만들어.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다시 여기서 이걸 해. 그래서 t, h, 그 다음 뭐냐? t, h를 만들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이걸 똑같이 해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t, h, h, h를 만들어. 그 다음 다시 뭐냐? 이 친구 돌려주기 위해서 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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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를 만들어.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의 큰 차이 없는 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얘는 얘 뒤집고 다시 뭐야? 얘 다시 뒤집고 얘 뒤집고 얘 뒤집고 얘 뒤집어 하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 여러분들? 얘를 먼저 뒤집고요. 그 다음에 얘 이제 뒤집고 그 다음 누구야? 얘 뒤집고 다시 누구예요? 얘 뒤집고 얘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 몇 번 뒤집어서 두 번 했고요. 이거 두 번 했고요. 이거 몇 번이냐? 한 번 했다고. 얘도 마찬가지였잖아. 이거 몇 번, 두 번 했고요. 이거 두 번 했고 몇 번 했다? 이거 이제 한 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두 번, 두 번, 한 번 사이에서도 뭐냐? 순서의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이제 틀리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상황들이 연달아 있는 경우들은 순서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나중에 다른 문제 풀려보면 조금 더 명확한 경우도 있죠. 무슨 막 동전을 던지고 주사를 던진다.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서의 개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스텝을 생각하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황 분석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쨌든 이렇게 각각을 짝수번 혹은 홀수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횟수를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냐.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즉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두 가지 스텝인 거예요. 횟수의 개념과 그리고 뭐냐. 순서의 개념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투스텝. 이 투스텝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애초에 짚고 가야지 문제를 안 틀리지 이걸 처음에 안 짚고 가면은 좀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케이스 어차피 두 가지 나눠야겠죠. 뭐냐. 첫 번째 모두가 모일 때 모두가 앞면인 경우와 모두가 뭐냐. 뒷면인 경우를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나눠주시면 문제 당연히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두가 앞면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이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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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였으니까 이 앞에 친구들은요. 0번이나 얘는 0번이나 2번이나 4번 뒤집을 수 있겠죠. 얘는 뭐다. 얘는 이제 1번이나 3번이나 5번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횟수를 찾고요. 순서를 할 겁니다. 횟수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 이제 얘는 0번이라는 옵션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한 번 딱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뭐냐. 우리 이 나머지에서 4번을 하는 거잖아. 지금은 뭐 누구 순서 이런 건 따지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뭐야. 조합만 해보시면 이렇게 1, 4, 0 되는 거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1 딱 하시고요. 2, 2 뭐냐. 0 되는 거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이제 더 되는 거 있어? 없어? 얘네들 갖고 이렇게 위치 배열하고 순서 바꾸는 그런 것밖에 당연히 없죠. 그리고 뭐냐. 우리 친구 이제 3 만들어 볼게요. 3, 4, 5, 6, 전체는 거다. 이 친구 이제 우리 당연히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3, 2, 0 있겠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 친구 그냥 너가 그냥 다 해라. 이렇게 5, 0, 0, 0 도 정확히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냐.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확률과 순서를 다 생각하면서 또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볼게요.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여러분들 우선 전체 그냥 매 순간 동전을 이렇게 하나씩 고르는 거니까 4분의 1의 몇 제곱이 있어요. 5제곱은 항상 기본방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첫 번째 곱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3개 중에 누가 4번 뒤집어질지에 대한 게 몇 종류 있다? 3종류. 그래서 곱하기 보이시다. 사면 됩니다. 이건 뭐야? 이건 이제 4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예를 들어 너 4번 뒤집고 나 1번 뒤집고 너희는 뒤집지 마 가 결정이 되었죠. 이제 뭐여야 돼? 이 친구들을 4번과 1번 뒤집는 거를 순서를 우리가 배열해야 됩니다. 순서를 배열해야 된다고. 즉 뭐냐? 아 이제 뭐한다. 5팩 나눈 게 몇이냐? 4팩 나눈 게 몇이냐? 1팩 이렇게 우리가 해주시면 정확히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친구 보시면 어떻게 된다? 이 친구 똑같습니다. 4분의 1 몇인 거야? 5제곱 딱 하죠? 그리고 뭐야? 똑같아. 아 여기 0인 거니까 얘 위치가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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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냐? 곱하기 3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 친구 이제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배열하면 되겠죠. 즉 뭐냐? 5팩 나누기 2팩 그 다음 몇이냐? 2팩 1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된다? 똑같이 4분의 1 5제곱은 깔고 가시고요. 그리고 뭐냐? 우리 친구 이제 곱하기 또 3이에요. 너가 두 번 너가 두 번 너가 두 번 그래서 뭐냐? 곱하기 3 딱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냐? 곱하기 5팩 나누기 몇이냐? 2팩 3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친구도 그냥 4분의 1의 5제곱 5제곱 해주시면 끝입니다. 왜? 배열하고 말고 할게 아니면 선택하고 말고 할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얻어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뭐냐? 어차피 여러분들 4분의 1의 5제곱은 똑같이 있으니까 그냥 4의 5제곱이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분자들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얘는 몇인 거야? 5팩 나누기 4팩이니까 5죠? 즉 5, 3, 15입니다. 그래서 15 먼저 더하시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보시면 5팩 나누기 2팩, 2팩 그 다음 1팩이니까 어차피 2팩, 2팩이죠? 그럼 몇인 거야? 5팩, 2팩, 2팩이니까 3, 4, 5 있고요. 다시 2로 나눴으니까 몇이냐? 2, 3, 6, 5, 30이니까 9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90 딱 쓰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몇이야 여러분들? 우리 친구 보시면 5팩, 3팩, 2팩이니까 몇이냐? 10입니다. 그래서 3 더했으니까 30 마지막 몇이냐? 1이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구했다. 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모두가 보일 때 뒷면일 때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써보시면 오도가 뭐냐? 뒷면일 때입니다. 그럼 이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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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야? 이번엔 반대네요. 얘가 뭐야? 얘가 이제 몇 번? 0번이라든가 혹은 2번이라든가 4번 가능한 거죠. 이제 앞에 친구들은 뭐냐? 앞에 친구들은 여러분들 좀 다른 게 있어요. 무조건 뒤집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안 뒤집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뭐냐?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한 번, 세 번, 다섯 번 같이 이렇게 뒤집긴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제한사항이 엄청나게 강하게 걸리는 게 다 합쳐서 딱 다섯 번 해야 되는데 얘네가 기본적으로 기본방으로 한 개씩은 무조건 뭐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적어도 너희가 이렇게 한 번씩은 뒤집어야 돼 가 되겠고요. 최소로 뒤집었어. 그랬을 때 얘가 뭐다? 두 번 뒤집어지는 게 상황이 있겠죠. 이제 여기서 어? 나 조금 더 뒤집어지고 싶어 하는 애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3 딱히 돼버리는 순간 1, 2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미 다섯 번 꽉 찼어. 지금 뭐냐? 0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말고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훨씬 더 케이스는 적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계산은 똑같습니다. 4분의 몇 제곱? 5제곱 딱 하시고요. 이번에는 뭐야? 곱할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무조건 111이니까 그거는 고민할 거 없고요. 이 친구들을 배열하는 거니까 뭐냐? 곱하기 5팩 나누기 몇이냐? 2팩 그 다음에 1팩 그 다음에 몇이냐? 1팩 하는 건데 그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냐? 5팩 나누기 2팩이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얘는 뭐냐? 아 4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 하신 다음에 누구의 위치야? 3의 위치가 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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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뭐냐?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열하는 것보다 5팩 나누기 3팩 몇이냐? 1팩 1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즉 이번 케이스에서 여러분들 전체 확률이 몇이 되는 거냐? 한다면 4의 5제곱 이렇게 깔아 두시고요. 분자 보시니까 몇이냐? 우리 친구 이제 5팩 나누기 2팩이니까 3, 4, 5죠? 즉 뭐냐? 60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몇이냐? 우리 친구는요. 4, 5, 20이고요. 3 곱했으니까 뭐냐? 똑같이 이제 60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구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뭐래요? 정답은 이제 앞면이 보이도록 하는 게 정답입니다. 즉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난리시고요. 정답은 이제 둘을 더한 것 분에 이 친구가 되겠죠. 즉 뭐냐? 더하시면 몇이에요? 계산을 할게요. 더하시면 이거 이제 100 몇이냐? 20이죠? 그 다음에 16 더했으니까 몇이냐? 136입니다. 즉 이제 136 더하기 우리 친구 몇인 거야? 120이죠? 이 중에서 136이 우리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뭐냐? 250 몇 분의? 6분의 136이 되겠고요. 우리 친구 누구로 나눠줍니까? 우리 친구 나눠주시면 136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딱 되겠고요. 우리 친구 이제 8로 나눠주셨나요? 8로 나눠보시면 몇 된다? 8, 1, 8, 8, 7, 56이니까 17 쓰시고요. 8로 나눠시면요. 뭐냐? 8, 2, 16, 8, 3, 24죠? 8, 3, 24에 30이니까 32분의 17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요구야 횟수 순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 이걸 먼저 항상 하고 시작을 해주세요. 이걸 막 하다가 생각하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아 두 스텝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을 나눠서 계산해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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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